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ry Again! I'm Natalie 백민경이고요 And Jake Lee, 이근철입니다 자, 이제 뭐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50번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한번 민경씨한테 병권을 넘겨봤어요 네, 부끄럽네요 왜요? 네? 재밌으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볼 땐 옆에 볼 따구 근육이 굉장히 마비된 걸로 봐서 너무 좋아서 지금 계속 희색이 만면하여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긴 해요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기억나세요? Oh, yeah! 네, 나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탐크루즈 하면 좋을 텐데 I wish I were 탐크루즈 됐잖아요 내가 탐크루즈를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meet... 아, meet이다 앞에 could가 이미 뭐예요? 기수잖아요, 기수 네 올림픽에서 선수들 입장할 때 모든 선수들이 다 깃발을 들고 나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could에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뒤는 meet 맞습니다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meet 탐크루즈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수라면 좋으련만 I wish I were a singer A singer 맞습니다 I wish I were a singer I wish I were a singer 그러면 지금 가수가 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내가 가수가 된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be a singer 맞습니다 이제 다 하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일반적인 내용 네 그러니까 war 같은 경우에는 이다,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나 피곤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이럴 때는 I wish I wish I were not were not tired I wish I weren't tired I wish I weren't tired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되게 쉬운 거에요 난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 아, 나는 저 나는 네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I wish you weren't sad 그렇죠 더 이상 아, anymore 그러면 누가 맨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I wish you weren't sad anymore I wish you weren't sad anymore 맞습니다? Sad 맞네 Sad Sad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죠 Sad movie Always makes me cry The sad 아니면 Sad movies Always make me cry 해줘줘도 되고요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누가 불러요 누가 불러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얘기가 이어지네요 딱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용은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내가 알면 좋으련만 알면 좋으련만 I wish 저번에 안 세요 내가 그럴 때 알고 알다 뭐예요 알다? 노 표정이 구석, 구석탱이라도 좀 봤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못 봤는데 당황, 당황 당황은 하지 마시고요 강황을 드세요 강황 그러니까요, 건강에 좋잖아요 강황도 좋고요 저 정도 울금 저걸 또 받아치셔 좋아요 네 공황이 정도 울금이 울금 그러니까요 울금을 매일 한 2g에서 3g 드시면 이게 이기해울이라고요 한약제 중에서 이거 또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쨌든 이기해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기해울 어쨌든 이거 연습하고 합니다 내가 안다면 좋으련만이 뭐예요? 안다면 좋으련만 I wish I knew 됐어요 간단하잖아요 두 번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맞아요 내가 그거를 그러면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수 수 알 수 있다면 I wish I could know 맞아요 I wish I could know I wish I could know 살 수 있다면 I wish I could buy 맞아요 내가 거기 갈 수 있다면 I wish I could go there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쿠드를 쓰는 게 어울리면 쿠드를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없이 쓰는 거고요 이해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더 많다면 좋으련만 I wish 시간이 더 많다면? 시간 갖다가 갖다가 뭐예요? I wish I 갖다 소유하다 가지다 제일 맨날 헛갈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지? 나는 왜를 붙이지 말라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했던 거 앞으로 세 번만 더 하면 기억나겠구나 가지다가 뭐 제일 흔한다라 해부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한 두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나는 왜 이런 건 붙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점검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신난을 해요 맞아 왜냐하면 자책을 함으로써 그거를 기억이 오래 남기기 위해서 맞아 그런데 그 과정이 반복되면요 네 행복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지라도요 남한테 피해을 주지 않는 이상 네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를 자꾸만 다독이는 건 좋습니다 음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됐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뭐였어요, 금방? have 해보니까 그거의 과거형이 뭐예요? have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으려만 I wish I had 맞습니다 더 많은 시간 more time 맞아요, more time more time 됐잖아요 내가 더 많은 물이 있으면 좋으려만 I wish I had more water 맞아요 만약에 사망을 지금 해물고 있는 사람이 내가 더 많은 공기가 있으면 좋으려만 어디 갇혀있어? I wish I had more air 맞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됐고요 당신 같은 딸이 있으면 좋으려만 I wish I had a daughter like you Oh, my me, my me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학교 갈 필요가 없다면 좋으려만 I wish 내가 학교에 가다가 뭐예요? go to school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다가 뭐예요? I don't go to school 그런데 그거 didn't go를 쓰면 안 되고 금방 얘기한? didn't을 써야죠 왜냐하면 I wish I don't 그러면 이미 안 가고 있는데 뭘 또 그걸 과정을 하고 앉았어 I wish I didn't go to school I wish I didn't go to school 맞아요, 나는 학교에 안 가면 좋으려만 I wish I didn't go to school 그러니까요 이게 안 갔으면이 아니에요 wish 때문에 안 가면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직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Q가 I wish예요 I wish를 보면 그 뒤에만 I didn't가 나오면은 안 갔다면이 아니고 안 가면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만약에 뉘앙스를 하나 더 집어넣고 싶어요 nuance라고 하죠 영어로는 nuance 어감을 하나 더 집어넣고 싶은데 어떤 어감이냐면 학교에 안 가면 좋으려만에다가 안 가도 된다면 갈 필요가 없다면 좋으려만 약간 need to 맞아요, need to 아니면 아니면 didn't need to 아니면 didn't have to didn't have to 맞아요, 시작 I wish I didn't have to go to school 됐잖아요 그렇구나 여러분 책에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통증을 통증이 없다면 좋으려만 I wish I didn't have this ache 통, 치통, 치통 치통? 헤드, 아닌데 헤드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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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얼굴이 머리가 다 치아가 모든 얼굴 전체에 다 치아예요 헤드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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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I wish I didn't have I wish I didn't have 이 고통 이 치통 this toothache 맞습니다 이 치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좋으려만 문 선생님이 알겠죠? 옛날 지당한 일이 아니라 I wish to 하면 갖고 있지 않다면 통증이 됐죠? 네 진짜 어려운 거 많이 한 거예요 지금 대단하죠?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뭘까? 마지막 하나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셔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그것을 안다면 좋을 텐데가 뭐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안다면 좋을 텐데? 응 I wish I knew it I knew it 아니면 I knew about it 됐고요 I knew about it 내가 내가 예를 들면 시간이 더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had more time 됐잖아요 그죠? 네 내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안다면 좋을 텐데까지만 할게요 I wish I knew I knew 됐죠? 네 그런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지금 모르는데 네 지금 안다면 좋으려만 이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 네 탐 크루즈가 한국어 썼는데 내가 아는 친구 친구인 거야 오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과거의 일이네요 지나간 일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달라요? 안다면 좋을 텐데가 아니고 알았더라면 알았으면 혹은 알았더라면 이렇게 바뀌어 우리말도 알았더라면으로 바뀌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바꾸면 돼요 I wish 그러면 선생님 have 다음에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I wish I have known 그런데 have를 쓰면 어디다가 기술을 만들 거예요 have known은 알아봤다잖아요 그러네 head 그래서 head known이 맞는 거예요 I wish I had known I wish I had known 이건 지나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웬일이니 본인이 하고 본인이 웬일이니 되게 재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반복해서 들으실 때 이걸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것만 쓰셔도 진짜 다양하게 책 웬만한 I wish와 관계된 연습량이 있죠 그거를 거의 책으로 치면 한 20페이지 한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다양한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안다면 조울연마는 I wish I knew I wish I knew 아시겠죠 내가 너랑 함께 지금 있다면 조울연마는 뭐예요 I wish I were with you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네가 졸업식이었잖아 내가 그 당시에 너랑 함께 없어서 미안한데 내가 너랑 함께 있었다면 조울연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지? 함께 있었더라면 이니까 뭐 하면 돼요 I wish I I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어 그런 말 쓰지 말고 아까 나왔던 게 뭐였어요 had known에서 어디만 바꾸면 돼요 오케이 I wish I had been 그렇게 써시면 되는 거예요 I wish I had been with you I wish I had been with you 그럼 right now가 아니고 지난주니까 last week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너랑 함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been with you last week 맞아요 지금 너랑 함께 있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were with you 맞아요 이해되죠? 네 완전 정리됐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거 나중에 또 헛갈릴 거예요 조금씩은 아 지금 악담하냐고요? 아니 악담이 아니고 진짜 인간의 기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890년도에 이미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이 연구를 이미 다 끝낸 그게 생각해보세요 백몇십 년 전에 이미 이 학자가 연구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40분이 지나면 전체 정보의 46%가 사라져 이미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채줘야 돼요 음 그래서 연습이 중요한 거고 이걸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이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것들이 다 나오고 걔를 forgetting curves라고 해요 망각 곡선 그래서 그 망각 곡선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쌤 저는 가끔 저의 방송을 들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기억이 안 나고 보이는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맞아요 즐겁게 즐겁게가 중요합니다 숙제 숙제 아니고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뭐 더 이상 내가 너를 10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아 I wish I had 만나다 만나다 어 맺주 그래서 앞에 헤드 하나 덜어난 거예요 I had met you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I wish I met you 그러면은 만난다 만날 만난다면 뭐 그 가능성이 있으면 I wish I could meet you right now 이렇게 되는 거고 I wish I met you right now 그러면 지금 만난다면 매일 만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옛날에 만났더라면 그러면 I wish I had H-A-D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had met you I wish I had met you 10년 10년 전에 전에 Before? 아니죠 10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에 어고 맞아요 10년 전에 맞아요 다시 한번 붙여볼까 시작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지금 너무 뿌듯해 자 시작 I wish I had met you 10년 전에 맞아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종목을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chosen another major 맞아요 another major 아니면 different major different major another는 있고 하나 더 선택하는 거예요 아 맞아 그 다음에 different는 지금 있는 것과는 다른 걸 선택하는 거 됐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been there 맞아요 이런 게 알겠죠? 네 I wish I hadn't been there for you all the time like this 이런 노래는 없어요 멜로디만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멜로디는 안정적이었어 Let me be there morning 그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지난 시간까지 정리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I wish 다음에 상태를 보여주고 싶으면 I wore wore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부자라면 좋을 텐데 I wish I were rich 맞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피곤하지 않다면 좋으련만 I wish I weren't tired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지금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I wish I could meet you right now 맞아요 내가 안다면 좋으련만 I wish I could know 자, 해도 되고요 그건 알 수 있다면이고 알 수 있다면이고 안다면 I wish I knew I wish I knew 내가 지난주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known 보세요 이 어려운 걸 그냥 다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도 민경 씨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반복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기 전에 이어집니다 Today's Q&A Q&A time 여러분, 그 이제 화가 중에 네 어거스트 르누아르라고 아시죠? 아, 네 르누아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어거스트가 성이시구나 아니요 원래 이름이 피엘 어그이스트 르누아르예요 그래서 르누아르가 성이고 르누아르가 성이고 피엘이가 이름이고 중간 이름이 어거스트예요 어그이스트 그래서 이게 8월이한테세요, 8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달력에 새기기 위해서 치보는 게 어거스트잖아요 그거보다 앞서서 줄리어스 시저가 내 이름을 새기리라 영원히 그래서 넣은 게 줄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재미있게도 우리가 그 제누리, 페브리, 마치, 에이브로, 메인 이게 다 숫자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세프트라는 단어 구월이 뭐예요? 영어로 세프템버죠 네 세프템버 그리고 원래 세프트가 7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밀렸구나 밀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프텟 그러면 7중주단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외우기가 힘들었구나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요 10월이 뭐죠? October October 근데 원래 October 그러면은요 8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 레, 미, 파, 소, 라, 티, 도 음 따라해보세요 도 도 도 도 레, 미, 미, 파, 파, 소, 라, 티, 티 도 도 이게 한 옥타브잖아요 그걸 액티브라고 그러거든요 O-C-T-A-V 아, 옥타브 O-C-T-A-V-E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옥타브를 영어식 발음은 액티브라고 그래요 액티브 액티브 그래서 원, 액티브가 8, 8개가 돼 있잖아요 도, 레, 미, 파, 소, 라, 시, 도 다시 8개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옥타가 8개라는 뜻이에요 아 다리가 8개 있는 애가 뭐예요? 옥토퍼스 그게 문어예요 다리가 8개예요 대박 그죠? 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랑 아고스스 황제 때문에 2개월이 밀리니까 셉템버가 7월에서 9월로 가고 그러니까 옥토버가 10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로 외웠죠 저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외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왔더라 음 그리고 원래 10이라는 단어가 데카예요 데카 데카 들어봤는데 보카초가 쓴 데카메론 우리가 10일 야화 100일 야화 1000일 야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데카란 뜻이 원래 10일이란 뜻이에요 쉬지 않고 10일 동안 얘기한 거잖아요 헤메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이란 뜻이에요 데이 10일간의 이야기다 해서 디카메론 그게 데카메론이에요 그래서 그 디셈버 할 때 그 디셈이 데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 이렇게 정리가 됐죠 네 뭐 하다가 이거 다시 우리 Q&A 시간이에요 쌤 네 그런가요? 근데 뭐 딴 얘기 하려다가 아아 화가 화가 아 화가 아 르누아르 르누아르 화가 얘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건데요 네 어쨌든 포인트는 오늘 나온 김에 그냥 숫자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드릴 건데 네 이분이 또 숨겨진 일화가 있어요 그래요 르누아르 할아버지의 숨겨진 일화 다음 시간 마지막 50강의 Q&A 시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분 자 이상하다 말이 여러분 옆분이 됐어요 옆분 예쁜 옆분 네 아 예쁜 여러분 예쁜 여러분 줄여서 옆분 옆분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아이윗이시를 아주 뽀개는 시간으로 아주 네 아이유씨예요? 아이윗이이에요? 아이윗이 아 그 가수 아이유씨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뽀개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노래 좋잖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자 그래서 오늘 아이윗이 아이윗이 그래서 용법은 정리가 됐고 그냥 쓸 때는 뒤에 상대편한테 권하고 싶으면 아이윗이요? 아이윗이요? 아이윗이씨이요? 아이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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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뽀개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노래 좋잖아요 알겠죠? 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자 그래서 오늘 아이윗이 아이윗이 그래서 용법은 정리가 됐고 그냥 쓸 때는 뒤에 상대편한테 권하고 싶으면 아이윗이쉬이 아이윗이 그래서 용법은 정리가 됐고 그냥 쓸 때는 뒤에 상대편한테 권하고 싶으면 아이윗이유 베스트 럭 아이윗이유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윗이유에 해피 뉴 이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거는 그냥 바라는 거고 기원하는 거지 걔는 상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옆에 계신 멋진 지금까지 우리 예쁘고 멋진 민경씨 아이윗이 그래서 용법은 정리가 됐고 그냥 쓸 때는 뒤에 상대편한테 권하고 싶으면 아이윗이유 베스트 럭 아이윗이유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윗이유에 해피 뉴 이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거는 그냥 바라는 거고 기원하는 거지 걔는 상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옆에 계신 멋진 지금까지 우리 예쁘고 멋진 민경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소개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저는 소개 아 멋지고 잘생긴 우리 근철쌤 되게 근데 떠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없는 멋지고 잘생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이제 50강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ok have a great and beautiful 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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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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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